이게 취나물이에요. 어저께 막내녀노리가 이거를 사가지고 왔더라구요. 이게 나물이 조금 이렇게 쇠거 같아요. 연화 이렇게 분만 이렇게 짜가지고 장아찌 담을거에요. 고추장이나 된장에 이거를 데쳐서 무쳐도 맛있지만 장아찌 담아도 맛있거든요. 나물로만 무침 먹게는 너무 많으니까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다 많네. 깨끗이 씻은 취나물은 바구니에 담아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깨끗이 씻은 취나물은 바구니에 담아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달 pick music 틴에 긴 틈 보ㅈetted 해야지 sounded 좋겠어요. 아무리 고추장이나 sulf어 fertilize 크기 자연스럽게 먹는 사라 모든 종합 electronics pelos 포로콜릿 간장은 좀 식혀서 여기서 이렇게 먹을 거야, 다진마늘을 부어서 1시간 물을 물어 놨어요 이렇게 숨이 죽었습니다 자소통에다가 엉덩이 담아줄거예요. 이거 하죠? 감사합니다. 고기나 삼겹살을 먹을 때, 이걸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